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. 수능수학 만개의 전략 장영진입니다.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 연구소를 하나 냈어요. 연구소 아닌가? 상담소. 상담소를 하나 냈습니다. 장영진 수학연구소가 이미 있기 때문에 연구소는 새로 낼 필요 없고 여러분 메가스터디 온라인 수강생들을 위해서 수능학습 상담소를 개설했습니다. 왜? 전략을 세워주려고요. 몇 명에게? 만개의 전략. 올해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모의고사 커리큘럼을 도입하고 각자 자신의 처지에 입각한 정말 효과적인 본인에게 꽁 많은 학습을 설계해서 하자라는 취지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. 벌써 봄이 되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 수강평에 굉장히 호평을 해주면서 각자 자신의 현상태를 이렇게 좀 스스로 파악하는 이런 걸 메타적 인지라고 한대요. 선생님도 조금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설명을 스스로 해주더라고요. 여러분 각각의 학습 상황을 점검해 주면서 스스로 학습 계획을 좀 잘 짰으면 하는 바람으로 상담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. 자, 우리 상담소는 서울시, 강남구, 역삼동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 홈페이지에 있어요. 개설했고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어떻게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아직은 시작 단계를 약간 좀 이렇게 게시판 기능들이 좀 부족하긴 한데 차차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활기차게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안내해 드릴게요. 자, 이거 뭐야? 오, 뭐야 이거? 똑같은 사람이에요. 여러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선생님 페이지에 들어오면요. 검증된 수능 트렌드예요. 수능성 만개의 전략이기도 하지만 어디를 살펴보셔야 되냐면 일단 여기야, 여기, 여기. 여기네, 여기. 게시판에 클린학습 Q&A 밑에 수능학습 상담서라고 새로 생겼다는 거. 여기로 들어보십니다. 여기로. 이미 몇 명이 발빠르게 찾아와서 벌써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아, 여기로 들어오면 모든 게 다 진행이 되는 거군요. 아니야, 그렇진 않고요. 여기를 한 번 더 보셔야 돼. 여기 잠깐 보세요, 여러분. 여기. Q&A 게시판. 아니, 여기 아직 자료 탑재가 안 돼요. 그래서 일단 여기로 들어오세요. 여기로 들어오시면 Q&A 게시판의 맨 위에 상단에 뭐가 있냐면 자, 여기 있어요, 여러분. Q&A 게시판에 들어와야 돼? Q&A 게시판에 들어오면 공지글에. 수능학습 상담소 이용 안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. 여기 안으로 쏙 들어오시면, 쏙 들어오시면 뭐가 있냐면 아, 글이 있어. 어떻게 이용하는지. 여러분들의 학습 과정을 우리도 상담을 해주려면 대면도 좋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데이터잖아.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써놨어요. 자,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다 써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첨부 파일을 보내요. 첨부 파일. 여기 OMR이거든. O-M-R O-M-R이 여기 있어요, 여러분. 여기 OMR 탁 누르셔서 자, 여러분이 응시한 장용진 모의고사 자, 장용진 모의고사 시리즈 모의 시리즈 뭐 있어요, 이거? 나중에 알려줄게요. 마지막 쯤에 알려줄게. 장용진 모의고사 시리즈 혹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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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해 시행되는 3월 4월 7월 10월 학평 이나 아니면 6월 월자 왜 이렇게 많아? 거의 매달 있죠? 9월 수능을 쓰지 말자. 수능 끝나고 상담할 일은 없으니까. 이 시험지들을 OMR에 딱 작성해가지고 이거 뭐 다 맞았어 이런 거 넣으면 안 돼요, 여러분. 선생님 모의고사 시리즈나 올해 치루어지는 전국적인 시험에 다른 시험은 힘들어요. 데이터가 없어요, 선생님. 자, 이렇게 와서 OMR 체크를 해서 탑재해서 글을 써주는 거예요. 어디다 써줘? 아까 봤던 그 상담도 게시판에. 거기에 이게 탑재가 안 돼, 지금. 현지 안 돼. 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할 테니까 당분간 이렇게 좀 합시다. 오셔서 딱 올려주시면 그리고 본인의 학습 상태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 싶은 부분을 쓰세요. 게시판에 글을 쓰시면 우리 연구실에서 분석을 해서 채점해서 성적표까지 만들어 드릴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아, 어디가 좀 약해 보입니다. 학습 계획을 이렇게 짜면 어떨까요? 라는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. 우리 메가스터디 온라인 홈페이지 회원이 5만, 10만 될 테니까 만 개의 전략이 아니라 5만 개의 전략이라고 해야겠다. 10만 개의 전략이라고 해야겠다. 다 해드릴게요. 해줄 수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너무 폭주하면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울게요, 여러분. 네, 시작해 봅시다. 자, 선생님이 이제 현재로서 약속드리는 거는 선생님이 강의하고 교재 지피라고 하는데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모든 걸 직접 해주진 않는데 실명으로 있잖아. 연구실장님이 딱 해주실 건데 보통은 실명으로 오픈해가지고 본인의 그 어차피 실명 오픈해도 본인의 이름 가운데 글자는 별로 나오잖아. 실명으로 오픈하면 좋겠는 게 다른 친구들도 보면서 아, 이 친구는 이런 고민이 있구나. 이런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언해 주는구나.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구나를 다른 친구들도 참고할 수 있게 실명이 완전 오픈되는 건 아니잖아. 해주시면 선생님이 직접 코멘트는 좀 달아줄게요. 아, 직접 전체적인 상담은 루틴대로 해주고 선생님이 직접 실명의 코멘트를 좀 달아 드릴게요. 선생님이 확실하게 읽어보고 알겠지? 거기까지는 해줄 수 있어요. 그 정도로 일단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다시 OMR 탑재해가지고 잘 읽어보시고요. 그렇게 해서 OMR 딱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 이용 안내는 Q&A 지금 있어요. 자, 여기군요.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와서 상담하라는 얘기군요. 맞습니다. 그런데 장영진 모의고사 시리즈가 뭐뭐 있는데요. 아직 그것도 안 봤어요. 여러분. 선생님 올해 모의고사 커리큘럼을 오픈했는데 여기 있습니다. 이거 콕 클릭하시면 올해 수능증목부터 이미 3월 모의까지가 진행이 됐고 수능증목은 여기 있잖아요. 수능증목은 단원별로 하프모의를 만들어 놨고 전 범위 네, 아니다. 공통 수원수트 중심의 공통 범위로 30문안 풀모의도 만들어 놨고 이미 강의도 완강해 놨거든요. 3월 모의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. 이제 공통부목도 나오고 6월 모의도 나오고 공통부목 두 번째도 나오고 정규모의고사 막 1, 2, 3 이렇게 다 나와요. 이거를 체계적으로 볼 수 있고 중간중간에 그 모의고사에 가장 잘 어울리는 커리큘럼도 안내 주고 있으니까 자, 올해 1년 내내 모의고사 중심의 커리큘럼을 어떻게 선생님이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저걸 이용해서 OMR 넣어주셔도 된다는 얘기야.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연구소는 개설했고 아, 연구소가 아니다. 상담소는 개설했고 여러분과 함께 시끌벅적한 2024 수능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. 선생님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. 올해가 진짜 모의고사를 맴땅에 헤딩하면서 혼자 다 만든 지 10년 차 되는 해예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구소도 탄탄하게 굴러가고 있고 매년 어떻게 수능이 흘러가는지 우리 학생들 어떻게 연습시키는지에 대해서 전국에 그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컨텐츠를 10년간 직접 제작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구체적이고 생생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장본인이다 라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. 선생님과 소통하고 싶은 사람들 게시판 방문하셔서 여러분들의 학습 계획을 짜고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상담소에서 만납시다. 화이팅!